한투주권의 박대영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렇네요. 가까이 붙여 있다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좀 넓고 뒤에 환경도 괜찮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직원들이 고생 엄청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 빠졌습니다. 일단 수급하고 지수 동향 좀 얘기를 해줄까요? 네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도 더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출발 시장은 양대지수 모두 다 한 2% 정도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 힘이 빠지고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오늘 양대시장 모두 서킷이 걸렸거든요. 코스피는 어제 1600이 깨졌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1500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시가지수가 34포인트 상승해서 출발해서 1626포인트 1600 회복해서 출발했는데 오늘 종가는 133포인트 하락한 1457포인트 장중에 8%가 넘게 하락을 1450포인트 9.5%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 상승해서 출발했어요. 500선을 회복을 했다가 장중에 밀리면서 종가는 11% 하락한 56포인트 하락해서 428포인트로 장을 맞췄는데 장중에는 1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400선도 지금 위협을 할 정도로 41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12시경 양대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요. 15분 동안인가요? 네. 15분 동안 12시 4분에 20분 동안입니다. 20분 동안 30분 동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시 5분에 걸려서 12시 35분에 이제 거래가 재개됐고요. 원인은 이제 환율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장중에 무려 50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6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제 달러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해서 좀 공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달러 수급에 대한 불안감? 부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40원 상승한 1285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1200원 넘어서서 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4일 사이에 6, 70원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외화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쌓이면서 투매라고 하기 보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지금 2월 24일부터 하루 빼놓고는 모두 다 코스피 시장은 순매도였거든요. 외국인이 6,17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2,800억 순매수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들이 산 거네요? 그렇죠. 개인이 2,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기타법인 이런 데서 또 한 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외국인이 6,000억 팔고 개인이 2,000억 기관이 3,000억 기타법인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가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1,675억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기관이 124억 순매수했는데 오늘 개인이 1,700억 팔면서 이건 담보부족 계좌들 나간 것도 상당히 포함됐겠는데요. 아침에도 나갔고요. 오늘은 장중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중가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이 줬고 투매라고 하는 건 사실 개인들이 파는 걸 투매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장중에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하는 게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시장 그리고 필리핀 이런 데들이 굉장히 크게 빠지고 대만도 오늘 많이 빠지는 걸 봤는데 일본은 좀 양호했던 것 같고 중국도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지는 거가 멈춰야 셀코리아 혹은 셀삼성전자가 더불어서 멈춰지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지금 2월 25일 이후로 MSCI 신흥국에서 신흥국 펀드를 추정한 자금이 한 60억 불 정도 유출이 됐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신흥국 쪽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위험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부정적이고 최근에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어제 이제 100포인트를 넘어서고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달러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수급을 지금 어제 제가 공포스러웠다고 한 부분이 우리 정책당국이 은행의 포지션을 확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달러가 40원이나 급등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원화의 약세는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달러의 강세는 신흥국의 신흥국 통화의 약세 혹은 신흥국 주식과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계속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달러를 보셔야 되고요. 환이 좀 안정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은행의 민경 선임연구원과 또 따로 인터뷰를 하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장중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이 나왔는데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더 많이 빠지던데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책 발표하고 그날 미국 주식 박살나고 연준이 100bp 내리고 7,500억 달러 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장이 박살나고 지금 백약이 무효합니다. 무슨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 재정정책이 나온 거죠.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확대해주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자 유예해주고 이거를 정책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행에 확대하겠다,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관련된 대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자 유예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포함해서. 그럼 민간 영역에서 일단 금융회사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죠. 무조건 다 민간의 은행에 지우진 않겠죠. 그래서 추경을 확대를 한다든지 지금 증시안정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아마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대책보다는 다음 주에 나올 정책이 얼마나 큰 정책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용장구가 준다는 얘기는 아침에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스닥 쪽부터 많이 주는데 이거는 알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강제로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반대면매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신용장구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거든요.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거센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을 받쳐주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파는 거거든요. 외국인의 매도와 개인의 매수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시장의 방향이 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차트를 한 번만 좀 보시면 신용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면매도 나가고 있고요.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 2월 25일 정도가 고점인데 이제 5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꽤 높은 금액이죠. 6조 정도 되는 금액이 최근에 3월 18일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6천억 정도였는데 4조로 감소했습니다. 약간 금액 차이는 좀 나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또 신용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개인의 신용 잔고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조금 우량 종목이 아닌 쪽에 신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약간 이제 개인이 매매를 많이 하는 비교적 볼이 큰 주가변동성의 큰 종목들에 신용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신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도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은 덜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과거의 개인과는 좀 다른 개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0, 30대도 많이 계좌를 튼다고. 20, 30대가 계좌를 굉장히 많이 튼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공격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개인이 좀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 또 물갈이가 되고 매물이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한 번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매물이 안 쏟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안 쏟아지는 게 좋은 건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제발 좀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시장이 오래 머물고 좋은 투자자가 될 토대가 마련될 것 같아요. 이번에 호되게 당하면 비트코인 안 하듯이 이렇게 될까 봐 그것도 걱정이. 젊은 분들이 오랜만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박정용 차장도 힘드실 텐데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릴게요. 환율 점검을 해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기운 좀 내시고 오늘 유난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 정도의 하락을 사실 저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는 팍팍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떨어진 데에서 또 십 몇 퍼센트씩 떨어지니까. 그리고 살짝살짝 장중에 플러스 나면서 떨어지니까. 아침에 특히. 이게 참 짐 빠지게 만드네요. 참 힘든데 잘 이겨내보십시다.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마감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 환율 점검해드리고 KTV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과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